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총 1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.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 9월, 지자체가 2차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인구 1인당 만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경기도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지역에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에 따라 총 138억 원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효과가 있었다며 더 많은 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